오늘 저는 이 출애국기 1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에 기록된 6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교절을 기념해야 하는지 등에서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교절에 대한 절기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묵상하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서 내게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처음 난 모든 것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 중 처음 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휴레구발 당시에 열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애국 온 땅에 있는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모든 사람과 짐승은 그 무서운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은 애국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과 함께 죽을 자들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죽음의 심판 가운데 죽지 않았지만 그들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죽음에서부터 새 생명을 얻은 만큼 그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장자는 단지 그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는 곧 그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애국에서 죽음의 심판이 있을 때에 장자만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각 가정의 대표로서 장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만 심판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자가 대표하는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장자의 생명만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의 생명에 그 소유권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 돌려드림을 통해서 그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누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가축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흠도 부족함도 없어야 했으며 조금의 부정함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절을 기념하면서 거룩함을 위해 그들에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룩은 음식의 변화와 변질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송도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12장에 보면 처음에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가는 음식 가운데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집 어디에서도 누룩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 땅에서도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음에는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차점차 그 누룩을 제거하는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먹는 거에서 누룩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그 땅에서 누룩을 제거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거룩함의 그 범위를 점차점차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몸 안에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다음에는 그 가정에서의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다음에는 그가 사는 땅에서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면서 그의 삶 전체에서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부분적인 거룩이 아닌 어디 한 곳에서의 일시적인 거룩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거룩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거룩함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장자들의 생명만 주님께 그 생명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의 소유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과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모두 죄를 상징하는 그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모든 죄의 악들을 제거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아영교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 가운데서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부정함이 없도록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그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땅까지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 학교, 사업터 그 모든 곳에서 누룩과 같은 죄악을 제거하고 내가 밟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속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도록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국 1세대들에게만 이 거룩하신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무교절 절기를 단 한 번만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해마다 시작하는 시기는 있지만 끝나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영원히 이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국 1세대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8절에 너는 그날의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14절에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라고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도 이 무교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왜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출애국 1세대들 뿐만 아니라 출애국 2세대들에게도 그리고 약송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직접 무교절 절기 예식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국 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그 예식을 따르지는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가운데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도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 그들의 스스로를 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인교의 성도인들은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의 거룩함의 본을 보이며 교육하시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안락한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국에서부터 구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을 애국에서부터 이끌어 내셨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출애국기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왜 우리를 애국에서부터 이끌어 내셨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국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편하게 살던 자신들을 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 내신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난한 사람과 해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에서부터 이끌어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국에서부터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장소는 척박한 광야도 아니었습니다 물도 구하기 힘들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고 황량하고 척박한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과 이방 민족의 위협과 혹독한 환경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국에서부터 이끌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부터 이끌어 나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것은 광야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종착지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종착지는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사 새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안락함이 넘치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오자마자 마주하게 된 그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과 적국의 위협과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혹독하고 척박한 광야의 삶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절망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바라지만 그래서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는 혹독한 믿음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이 마주하고 그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그들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는지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은 척박하고 혹독한 광야와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래왔던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광야의 삶과 같은 그런 어려움의 삶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우리 주님의 품 우리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광야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이 광야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가춧들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밟기까지 밟기까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찬송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에는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우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16절에서도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그 일하심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몇몇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손목과 이 미간의 출애국기와 신명기 말씀이 기록된 종이를 이 작은 상자에 담아서 묶고 다니거나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소위 경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자신의 손목에 말씀을 새긴 그 줄을 묶고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유대인은 아니었고 손목에 묶인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과 또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그 약속한 바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동안 그렇게 손목에 묶고 다니면서 그렇게 항상 보고 다녔던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손목과 미간에 직접 붙이고 묶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묶고 다니고 미간의 상자를 매달고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묶고 아무리 매달고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고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선시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손목에 표를 새기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에 항상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취미 생활을 할 때에도 손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에 우리는 항상 손에 새겨진 그 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간의 표를 삼게 되면 그것 역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대상을 볼 때마다 이 미간의 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의 말씀에 표를 붙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말씀을 보게 되고 우리의 미간의 말씀을 붙이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마다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의 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의 표로 삼아서 언제나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놓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아용교의 성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언제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손목과 미간의 표로 삼아서 그 손목과 미간의 표로 삼는 거와 같이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옆에 끼고 항상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과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믿음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아용교의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린 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에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몸과 가정과 삶의 터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모두가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의 종착지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여 이 말씀을 날마다 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믿음의 생활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